오빠! 너무 웃긴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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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더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니까 아이스크림 아저씨 배우셨어요? 네! 아이스크림 아저씨 배우셨어요? 아유 아이스크림 아저씨 배우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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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분들은 이 앞에 쭉 서주시면 저희가 좀 뭐 해주고 싶으신 분들 괜찮아요? 돈으로도 사실 수 있나요? 아유 괜찮아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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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도 사실 수 있나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 없어요 괜찮아요? 일단 물건부터 한번 그러면 이 강랑지 물가 비싼 거 아시죠? 네 비싸죠 그냥은 못 들어요 그냥은 절대 못 들이고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 아이스크림 먹을 정도의 자격이 되겠다 네네네 녹아요 녹아요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그런데 우리 영진씨가 혹시라도 실패하면 물놀이 중에 빠진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도 주목실게 제가 레몬 이거 하나 들고 저 뒤로 가시면 돼요 아 네네네 자 좋으세요 좋으세요 눈 한번 좋으셨어요 누구부터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자 골라봤어요 자 골라보겠습니다 엉뇨 퀴즈 어떻게 내가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아니 이거 사실 뱀 뱀 뱀 뱀